이번 월드컵 대회에 대이아 선수랑 같은 경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못해서 아쉽고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 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은 당신을 보면서 축구가 더 재미있고 더 하고 싶고 그리고 당신을 따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정말 크니까 앞으로 더 화이팅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은 정말로 첫 번째 골기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월드컵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같이 만나서 경기를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Hey Cho, I'm David de Gea. I want to wish you all the best on the tournament for you and for all the Korean team. You're a great keeper, my friend. So all the best on your career and good luck.